안녕하세요. 들리세요?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옆집화입니다. 춤! 갑자기 하니피디랑 야외촬영부 중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10분 동안 딱 10분이 되는 기점에 저는 1000명 업이라고 얘기를 했고 하니피디는 1000명 다운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생겼다고요. 감사합니다. 881명이에요. 여러분 나가주세요. 감사합니다. 업 업! 이걸로 얼굴을 서로 낙사하기 했어요. 1000명, 응 1000명 아주 좋아요. 아주 좋은, 아주 좋아요. 9분만 버티시면 돼요. 여러분 나가주세요. 9분이 나.. 왜요? 고객자분들한테 나가달라니? 아니 그건 아닌데.. 좋아요. 1000분 버티시면 됩니다. 전보예요. 전보가 답이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1000분. 나와서 야외촬영 오랜만에 먹방을 하나 찍고 잠깐 커피숍에서 얘기를 했는데 하니피디가 갑자기 나의 구독자의 수를 무시하더라고. 제가 언제요? 무시는 아니지만 다운의 목숨을 걸었어. 지금 8분 남았어요. 1,100명이시고요. 여러분 일하러 가셔야죠. 10분 정도만 투자해주세요. 이거 여드름 아니고 속으로 뭐가 나왔어? 속드름. 속드름이라며 이거를? 그런 단어가 있어? 아 1,200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몇 분? 6분만 더 버텨주시면 돼요. 6분만. 제발 나가주세요. 아 1,300명 좋다. 1,300분 아주 좋아요. 진짜 감사해요. 얘기하는 도중에 1,400분 감사합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거요. 진짜 감사합니다. 총! 아유 감사해요. 이게 좀 아닌 것 같아요. 5분만 더 버텨주시면 돼요. 5분만. 5분만 더 버텨주시면 돼요. 5분만 더 버텨주시면 돼요. 여기서 갑자기 하니PD 이쁘다고? 아 저 지금 속이 안 좋고 제가.. 아 1,500분. 아 1,500분. 아 감사합니다. 4분 남았습니다. 혹시 저를 위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정중히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게 할 말이야. 할 말입니다. 아 오늘 갑자기 이 나름 제 생각에 제가 이길 것 같아서 이 꿀집 콘텐츠. 개꿀. 아 고물러 왔어. 하니 얼굴에 낙서하기. 개꿀. 아주 좋아요. 어 2,000분 가까이 들어오시나요? 왓씨. 왓씨라니까? 와우. 아 지금 보고 계신 분들한테 왓씨라니. 대단하다. 가자 이츠. 가자 이츠. 2,000명 가자. 여러분 다들 일하러 가자. 3분 남았다 3분. 어 똥 하였나? 어 똥 하였지? 어차피 똥 수는 하니. 나갑시다 나갔다 여러분 나가주세요. 누구야 차단해. 각자 낙서를 하려고 팬들 두 개를 준비했어요. 오 1,8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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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내가 봤을 때 1시간 넘게 1,000명 이하로 내려가서 내가 봤을 때. 아 옆집 형 인기 많다. 아유 감사합니다. 나가자 나온다 계속. 나가자. 나가자. 나가주세요. 제발요. 뭐 딱이에요. 너만 나가면 될거야. 안녕히 계세요. 몰카게 하지 마시고요. 아 근데 솔직히. 솔직히 진짜 매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는 제가 걸릴까도. 자신이 없었어가지고. 제가 걸릴까도. 혹시 또 포인TV 촬영이 있다거나 이러면. 낙서된 상태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아 좋다. 이마에 그냥 충떡만 해놓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고 집까지 가면. 좋다. 좋아요. 아 2,900명. 아 감사합니다 2,900명. 제가 졌습니다. 영혼까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졌어요. 아 좋다. 일단. 몇몇 아이디어를 내가 받고 있어. 아 진짜요? 눈썹 일자 눈썹에. 위에 충떡에. 좋다. 딱 거기까지 하면 되겠다. 아 아니다. 그냥 가볍게 여기에 충떡에. 주염을 나처럼 보여줄게. 포기했다. 세치는 어떻게 표현해 주지? 수염 세치를 똑같이 표현해 줘야 되는데. 약간 덜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아 좋아 좋아. 이미 빠져들고 있구나. 아니요. 걸릴 뻔하는 걸 확실하고 있어. 여러분 이제 나가주시면 돼요. 1분 전이거든요.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이제 1분만 더 전봇하시면 제가. 또. 뭐 어쨌든 당연히 이길 줄 알았지만. 똥선 한이를 또 이기게 되고. 되게 되겠네요. 아 어떡해. 아 2,100명. 내려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면. 아 진짜 감사드려요. 졌다. 졌지?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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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맥주가 어디. 아니 어떻게. 역시 표현이 라이브라는데. 1,000명 우약한다고 생각을 해. 예전간에. 처음에 자신 없어왔잖아요. 두뇌 싸움 몰라? 두뇌 싸움. 제 두뇌가 거기까지 밖에 안. 두뇌가 거기까지였구나.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잠깐 잠깐 폈는데. 아 감사해요. 아이 그 후원해주신 분들도 진짜 감사드리고. 아이 그런 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죄송하네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베이비 안녕. 네 맞아요. 의자 갖고 와서 옆으로 앉으세요. 아 잠깐만요. 왜왜왜. 이거 언제 잘 나오나요? 아 괜찮아요. 잘 지워지겠네. 아 근데 너 솔직히. 되게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게. 너가 나한테 그랬잖아. 매직으로 그려요. 이랬잖아. 너무 매직으로 걸렸어. 너 핏장이야. 내일까지 집 밖에 못 나올 뻔했어. 고아는. 일단. 충성. 눈썹 1차. 욕. 아 알았어 알았어. 좋아요. 지금. 좀. 조금. 좋아. 그 정도까지면. 많이 맞아. 잘한다. 아 근데 난. 사람. 이런 거. 막소를 처음 해봐가지고. 당황하지 말아요. 아 좋다.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잘 썼다. 잘 썼다. 맞지? 아 좋네 좋네. 잘 써주네. 가능. 한시. 또. 뭐야. 어떤. 도대체. 저 잠시만.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본인이 아버지처럼. 그만. 또. 아니 이거 바로. 직방 꿀잼. 빨리 그려주세요. 아 나 구독자들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하나만 더 그리면 돼 뭐? 이거 이거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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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 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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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공개합니다 깔끔하게 빨리 공개 이제 춤도 해주세요 추억입니다 가시죠 이제 약간 해탈한 거 보이세요? 어 보여요 근데 저 수영 지워진 거 같은데요? 지워졌어요? 어 다 지워졌다 수영 아 아까 그 아니죠 어 아니에요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